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겨민입니다! 자 오늘 인겨민의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 제 2부는 미니게임 천국! 호응이 너무 안 좋네 다시 하겠습니다 미니게임 천국! 미니게임 천국은요 각종 미니게임이 1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13가지를 한판당 이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전으로 이 양토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런식으로요 자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면 1등이겠죠? 그쵸? 1등이겠죠? 그러면은 꼴등은 저희가 정모를 15.. 16일.. 아니다 15일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음.. 발 간지럽히게 하죠 너무 심한가요 이거? 너무 심합니다 아 심한가요? 심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정수리를 때리는거 어떻습니까? 정수리를 때리자고요 정수리 냄새나면 어떡해요? 아 정수리 냄새맡기? 짱빵빵 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반맞게 하겠구요 자 14가지 미니게임을 중에서 1등 한사람은 양토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14가지 게임이 다 끝나면 꼴등이 나오겠죠? 그 꼴등은 예! 벌칙으로 딱반맞게 하겠습니당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첫번째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담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로님 안녕하세요 여로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대님 아니요 친구야 내가 말이야 중요한 물건이 있어 뭐지 잠깐만 너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어 바로 대나무 헬리콥트야 어 대나무 헬리콥트 한번 해봐 아 대나무 헬리콥트 아아아아아아아 네 그럼 1라운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1라운드은 자 1라운드 게임은 미니게임은 런닝입니다 여러분의 달리는 위치가 하나하나씩 떨어지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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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저는 깎아내리겠스 아 주인의 때 말견 아 죽고야 그만둬 아 그만둬 자 죽어라 죽어라 아 그 말이죠 죽어라 죽어라 딸 아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력을 써봐야지 누가 죽었지 으 으아아아 자자자 Możro 이거 나 먹어라 너도 이거 나 먹어 이거나 먹어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일단 나는.. 어? 늑대야! 야 요루 요루 괴롭히셔 요루 요루 괴롭히자 뭔소리야 뭔소리야 요루 괴롭히자 요루 괴롭히자 나이스! 야야야야! 아.. 아.. 이럴수가.. 자 첫번째 라운드는 주니테 승리 잘했다 아.. 자 두번째 게임은 모루 피하기입니다 똥 피하기랑은 똑같은 형식이에요 좋습니다 오케이 해보자라 이게 보자라 모루 피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어요 야야 잘 보고 피해야된다 으어어 진짜 못하네 아니..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오오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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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앞으로 이 앞으로 옆으로 어 지금 다.. 지금 이수관자 빼고 다 살아있네 오케이 요루 탈락 잘가라 요루루 으어어 오.. 오 opener 오.. 오.. 뭐 llegó 진짜 아.. 자 담요님이랑 이수관 traힵ 러시어엉 와우 눈판이 있어요 그 눈판을 깎아 내려서 상대방을 떨어뜨림 이기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군요 이번엔 봐주지 않아 진짜로 무조건 이길거야 나도 오호호호호 자 이거 3층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자 눈을 많이 캐면 아이템이 나옵니다 오오오오 어디? 이수건! 벌써부터 나랑 전쟁을 펼치자 요루루 벌써..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요루가 다 피하고 있어! 내 눈.. 눈을 깎.. 아르드 깎어내고 아아야!한테 말해주세요! 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요루 탈락 하하 니가 흥미진진 해주는구만 어! 니가 미신신한군 어! 뭐야! 그만 놔! 그만 놔, 친구야! 넌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여, 친구야! 됐어, 됐어, 됐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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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라에망이 당했어! 야, 나 못하는거 아니야, 친구야? 아, 나 좀 잘해야되는데 아, 봐주는데 너무 다한데? 아... 큰일났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인원이 이수건, 쥔늑대, 단미호 어! 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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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건 탈락 자, 단미호님과 쥔늑대가 둘이 더 남았습니다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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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뭐야? 뭐야? 단미호님, 이 게임 쳐요, 보자 다음판 무조건 이긴다, 땅따먹기입니다! 땅따먹기는 무슨 게임이냐면, 150개의 땅을 먹으며 승리를 하는데요, 상대방 땅도 제 색깔로 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올라오라! 지지어줘! 자 상대방을 쳐서 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까시! 색깔 어떻게 칠하죠?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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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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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요구로! 야, 왜 이렇게 발자 났고? 이러지 마세요! 해치 vielinto 뒤들이 다 100 mist 이러지 마세요 아 이거 죽일MIN이 아직 나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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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hard 파란색을 죽여! 파란색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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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등이야 누가 나한테 오래 어? 파란색을 죽여야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아 큰일났다 잠시만 누구야? 어떤색이야? 어떤색이야? 어떤색이 범인 흰색을 죽여 흰색을 죽이려는 멍청이들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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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흰색 내가 이겼구나 흰색을 죽여 흰색을 죽여 흰색을 죽여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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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지금 파란색 파란색 지금 파란색 파란색 아아 잠깐만 얘들아 야 야이 흰색 야호 안 뼈가 1등 했잖아 흰흰흰흰 흰흰흰흰흰흰 흰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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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가 폭탄! 여기로 중2때 폭탄 7초 남았습니다 이제 이기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5,4,3,2,1 다 가져가 아하하하 아 잘한다 아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번 게임은 양털채끼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양털 색깔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진짜 한번만 이긴다 한번만 이기는게 내 소원이다 꼭 이길꺼야 이긴다 꼭 이길꺼야 오케이 오케이 꼭 이길꺼야 집중합니다 어 잘 안보여 오늘따라 잘 안보여 오늘따라 잘 안보여 오늘따라 안보여 아차 안녕 안녕 어 오늘 집중했어 다 집중했어 말이 없어 방송인데 집중해버렸어 집중했어 집중해버렸어 어 안보여 안보여 아아악 아아아악 자자자 집중합시다 자 치열해요 치열해요 한명도 안죽았구요 안죽았다 안죽았다 아무도 치열합니다 오늘따라 2명 탈락 2명 탈락 좋구요 2명 탈락 좋구요 이길꺼야 왠줄이야 게임잘못하는사람들이 살아남았다 1등 1등했습니다 제가 최초 1등 제가 해내버렸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카트타기 게임인데요 우리가 5명이잖아요 카트는 4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안탄사람이 탈락이겠죠 그런게임입니다 자 동글게 동글게 자 동글게 동글게 자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저 탈락 으아아아아아아아 자 단미연님 탈락 자 다시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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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시만요 젊은이 아저씨 잠시만요 젊은이 자 3명 남았죠 자 이긴다 보약자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김필꺼 이기고 말겠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탔습니다 탔어요 탔어요 탔습니다 좋았어 하 아버지 어 아버지 저 다리 아픈다 제가 앉아야됩니다 아버지 어디니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아버지 하 하 아하 아버지 이겼다 아 아 이길꺼이야 나빠 자 이겼네요 왜 나빠 안 나빠 자 이번 게임은 신호등 블럭인데요 블럭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지막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경마가 안되서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수관님이 이수관님이 꼴등 석자 아닙니까 이수관님이 죽이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러게요 무슨 소리야 이수관님이 죽이면 네 이수관님 죽여 이수관님 죽여 이수관님 죽여 걷지마세요 걷지마시다 걷지마세요 하 자 블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 단면 탈락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요르르 탈락 형 뒤에 조심하는게 좋을걸? 난 저거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 둘이 한번 싸움 해보라고 난 가만히 있을테니까 말이야 우리 한번 가만히 있어보는것도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누가 삼각형으로 하죠 오케오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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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제일 넓어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 땅이야 자 님들 노랑색 빨강색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약간 바이러스 같다 전염된거 같아 전염 내 땅은 튼튼한 땅이다 내 땅은 튼튼한 땅이다 아 그쪽은 좀 멀쩡하세요 아 젊은이들 아 왜그러나 아 거기는 좀 멀쩡한가 아 영광 그쪽은 좀 괜찮아 아 영광 그쪽은 좀 괜찮아 여기는 좀 불안해 아 우리 땅하니까 너무 튼실해서 문제야 우리 땅은 좀 비실비실이야 아 나 지금 사후강이 보여 아 우리 땅 다 못들었어 잠시만 우리 땅 다 못들었어 잠시만 나 지금 불안불안이야 아 나 지금 여기 요단강이야 요단강 요단강이야? 지금 내 누나 백이 요단강이 보여 미안하네 미안하네 나부터 갈게 아이 뭘 그리 빨리 갈려 그래 아이 천천히 가 천천히 아이 일로 오지마 무섭잖아 왜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지 오지마 무서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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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라고만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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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그늘 나네 왜그러네 우리 땅 가만들었어 아이 난 어쩌 큰일 난 것 같아 지금 나 불안해 불안해 불.. 불안.. 불안해 야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얘들아 부.. 부..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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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젊은이 젊은이 그걸 꼭 새겨들어 내 말을 꼭 새겨들어 내 말을 꼭 새겨들어 불안해 불안해 가든 데는 순서 없어 아니야 아니야 불안해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나의 순서가 없어 나의 순서 BJ가 먼저 가는 거야 그게 순서야 BJ가 누군데 바로 당신 말이야 당신 노진구야 유튜브 스트리밍에 BJ는 없어 크리에이터만 아 바로 당신이야워 아 잠깐만 나 집중해야겠다 이제 안 돼 개빡이를 먼저 가는 거야 어 시원합니다 안 돼 안 돼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어 긴장돼 긴장돼 저기 땅 가야 돼 허 안 돼 됐다 그냥 망해가고 있어 과연 아 거기 땅은 안전한가 우리 땅은 이사 왔다 아 나도 이사가야 이사 갈까 아 나 안전해 안전해 나 안전해 안전해 여기 안전한 거 같아 안 없어져 아까부터 아니 저 사람은 먼저 갈 거 같은데 아니 지금 가뭄 들어 여기 큰일 난 거 같아 안 돼 가지마 금칠이 금탈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오차씨가 갔어 아 나 불안해 나 없어진다 아 내 오차씨가 좋고요 피했고 안 돼 내 예쁜이 예쁜이가 갔어 예쁜이 우리 갑순씨는 절대로 없으지 않아 아 우리 예쁜씨가 아파 아 나 불안한데 아 우리 갑순씨 정말 튼튼해 어 저희도 움직인다 이제 슬슬 불안한가봐 어 내 땅 왜이래 내 땅 왜이래 제발 그러지마 어 내 땅 진짜 불안하다 이제 아 친구야 나 위험해 갑순씨 갑순씨 우리는 안전한 거 맞죠 아니 난 그대를 버릴거야 아니야 갑순씨 갑순씨 꺼져 가지마세요 갑순씨 왜 얼굴이 빨개졌습니까 안돼요 갑순씨 야 이거 진짜 불안하다 아이 젊은이 한 번 젊은이 한 번 거기는 좀 괜찮아 아 괜찮아 아이 가는데 장사 없다니까 안돼 오 부시가 갔어 오 오 나 불안해 나 진짜 이동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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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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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선택 제발 제발 우리 순자씨 만큼은 야 여기 갈 길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순자씨 순자씨 친구야 도와줘 순자씨 친구야 여기 도망나는 할아버지 밖에 없어 나 지금 잠깐 조용히 해봐 나 집중하고 있어 나 떨어질 것 같아 나 떨어질 것 같아 아니야 순자씨 가지마세요 순자씨 어 지성 오오 오 나 진짜 불안해 가자 친구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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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야 이제 갈 길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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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살았어! 말도 안 돼! 자 이제 갈 길이 없죠?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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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불안해 불안해 자 서서히 좁혀옵니다 자 서서히 오픈시 우리 오래오래 되기로 했잖아 안 돼! 오픈시에 가지 마! 아니 오픈시 누구야? 오픈시 어? 어? 안돼! 영재씨!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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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지마! 이건 내 여자야! 어? 일로 오지마! 상각관계다 상각관계 어 어떡해 나 갈게 나 갈 데가 없어 나 갈 데가 없어 이제 나 끝났어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난 끝났다고 제발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야 제발 제발 우리 영재씨만큼 건드리지 마시오 어? 제발 제발 날 냅둬줘 야 나 이제 나 얘들아 안녕 나 갈 데가 없어 나 갈 데가 없어 나 갈 데가 없어 즐거웠어 이거 누가 먼저 가자야 이거 누구 즐거웠어 즐거웠다 좋은 인생이었다 잘 있어 야 난 이거까지 해 으아아아아아아 과연 과연 누가 우리 영재씨 영재씨 제발 오프씨 제발 힘내요 영재씨 어? 오? 오프씨 영재씨 영재씨 제발 영재씨 제발 황달에 걸리면 안됩니다 아 안돼! 확정 길이 보인다! 영자씨! 어 오픈아! 오픈아 어! 우리 어제 좋았잖아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좋았잖아 아 아주 임종하게 닐러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마지막 일어난 옥블럭이야 영자씨! 우리 이제 4명밖에 남지 않았어 영자씨 제발 제발 부탁이야 옥자씨 아니 옥권씨 부탁이야 지금 블록이 하나 남았죠 게임에? 게임에서? 내가 부셔주지 영자씨 야야 영자씨를 건드리지마 영자씨 건드리지마 우리 오픈씨 얼마나 착한데 옥자씨랑 비교가 안돼 옥자씨는 야야 옥자씨가 죽었어 블록이 3개 남았어요 3개 제발 제발 영자씨 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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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꿀잼 꿀잼 인정 자 1등 쥐득대 으아아아아아아아 2등 단미요 3등 잉엠엔 4등 요로롱! 우리 팀은 면했다! 그리고 꼴등 이수건 아 솔직히 근데 세명이서 한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수건 이미 꼴등했으니까 약속대로 정모 때 딱밤 4대 맞으세요 저희한테 한 대씩 영..영자씨! 영자씨야? 영자씨! 영자씨는 영자씨는 영자씨 영자씨 영 안돼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니게임 13가지 미니게임인데요 오늘 총싸움하고 경마는 못했어요 에러가 걸려서 못했는데 나중에는 꼭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1부 아오니저택 2부 미니게임 아 미니게임 전국까지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었네요 오늘 어쨌든 그쵸? 야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어 마감을 하면서 어 멤버들 마지막 얘기 들어보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해봤는데요 오늘 어 몇 명 그렇죠 한 3천명 정도 최고 시청자는 3천명 평균 시청자는 3,500명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실시간 스트리밍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저희는 더 즐겁고 유쾌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기맹 가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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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